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열심히 일해주는 잉여맨 유튜브 멤버들을 위해서 오늘 거하게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 잉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미호야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던데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로 화이팅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오늘 회식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안했죠 제가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회식을 하자는 거지 오해하지 말게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질해진 것 같아요 어 그래 리아야 기완이용? 야 본명을 이제 엄마 어떡해 본명을 말하다니 본명을 말하다니 어 그래 리아야 오늘 회식해야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고기 사줄게 이기맨 유튜브 이기맨 유튜브 구독자 102만이 될 때까지 니가 한몫했다고 형 원래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세요 맛있는 걸 사주려고 오늘 뭐 먹고 싶어? 저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 뭐 먹고 싶은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따라와 오늘 진짜 내가 거하게 쏠테니까 말이야 따라와 왜 이러시지? 따라와 따라와 자 여기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우리 직원들 어? 이렇게 복지가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어? 어? 맞죠?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먹어 제일 싼 거 어? 저 저 저 그러면 다 먹어 저 저는 그러면 어 음 달고나 먹을게요 저 좀 비싼데 피카츄 돈까스 먹어도 돼요?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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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먹으려고 다 먹어 아 진짜 들어 버렸어 천 원인데 야 다 먹어 나 먹어 맛있어 야 미호야 어떡할라 그래 너 좀 있으면 뺨이야 아 저번처럼 맞게 생겼어 미호 직원 눈치 없나? 요즘에 조회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제일 비싼 이거 환불 환불 돼요? 제일 비싼 피카츄 돈까스를 먹다며 제일 비싼 피카츄 돈까스를 먹다며 그래 아저씨 환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저 죽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직원들은 여기도 먹고 난 저쪽 가게 고기 난 고기 아니면 못 먹는 거 알지 아 고기 냄새 맛있겠다 손자만 맛있는 거 먹고 아 고기 냄새 그래 거기 우리 직원분들은 먹는 거 나 보게나 아 아 따가지 없는 거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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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와 삼겹살인가 아 저 100% 삼겹살 시킨다 야 야 우리도 배고프네 아이쿠 아이쿠 우리 직원분들 장난이죠 장난 어? 원래 잉혁맨 유튜브는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하하하하 장난 장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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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웃기시다니까 야 주문이 왔네요 어 뭐야 자리에 계시지 않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아 이런 다시 시켜야겠구만 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하게나 어 저 저 저 저는 그러면 어 뒤에 뒤에 계란찜 먹을게요 저는 그러면 삼겹살 먹어도 되나? 삼겹살? 아이쿠 삼겹살 너무 손 넘었나? 그러면 저 물 드세요 물 네 다 걱정말게 오늘 그냥 편하게 모여야 돼 모이는 자리니까 아 그래요? 삼겹살 30인분이요 삼겹살 삼겹살 구독자 구독자 100만 기념으로 이렇게 또 모인 거잖아요 미호씨 리아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무서워요 하하하하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름만 부르시니까 오늘 백만 기념으로 어 이거 불도 났고 맛있게 먹어보자고 오늘 김치 어? 메뉴 입이 잘 나온다고요? 야 고개 나오게 된 전에 먹으면 어떡해 너무 배고팠어요 김치부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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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씨 오늘 굶고 왔어요? 어 네 오늘 사주신다고 해서 어 어제 저녁부터 굶고 왔어요 흠 아 그런데 이게 어 왜 젓가락을 안 넣었지? 직원들이 돼가지고 어 하하하하 젓가락을 놔줘야될텐데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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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여기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가위는 제가 들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요즘에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유튜브 이름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 글쎄요 유튜브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니까 말이에요 저기 제가 듣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저기요 여기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 리아군 리아군 김치만 먹어요? 아 김치가 이 집 맛집이네 음 네 고기도 먹고 여기 비빔냉면도 드세요 비빔냉면도 드시고 어 네 된장찌개 아 그럼 밥을 안 시켰죠 밥을 사장님 네 저기요 밥 하나요 네 선생님 술 없나요? 아 술이요 아 안되겠네 내가 소주 좀 갖고 올게 이거 원래 이렇게 폐식을 하면은 소주를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리아군 아주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 나는 아니 아니 일도 못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네? 아 농담? 농담? 사장님 농담이죠? 농담이죠 농담이죠 많이 드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나? 자 어쨌든 리아군 소주 한잔 드세요 네 소주 배달해 줬어요 소주요? 네 소주 한잔 따르시고 네 소주 한잔 따르시고 사장님 선생님 여기 안주 콘치즈 드세요 여기 안주 콘치즈 아 고마워요 소주 한잔 하고 오케이 건배사 한번 리아군이 뛰어보세요 건배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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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ăng 유 Illumin 유튜브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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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사장님 저 술을 좀 못하는데 어헣 어헉 어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에이라고 소주 한잔씩 할 수 있는게 좌우 저 술을 못하는데 한잔 맏 먹어도 저기 취하단 말이에요 계속 드세요 그냥 맛있다 맛있어 못 마시지 맛있네 맛있어 이거 역시 고기는 평철인 애야 사장님 고기도 잘라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착한 사장님 어딨어요 제가 맛있어 수다 아이고 소주 맛이 좋나봐요 쌈별 마셨네 쌈별 마셨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고 많이 드세요 사장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기본적인 야자 토크 어때요 뭐요? 야자타임이요 야자타임 야자타임? 야자타임이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존댓말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재밌겠네요 그거 한 번 해봐요 모이는 데 여멘아 뭐에 일숨 왔다라고 인마 왜 고기 더 갖고 와 그래 고기 더 갖고 와 잠깐만 너 맨날 우리 손 아니면 고기도 안 굽잖아 너 하하하하 아 진짜 고기 쓰라도 먹어야겠네 아 고기 나 더 시킬게 아 더 시킬게요 아이고 이거 술에 많이 취하셨네 이제 그만 드셔야겠다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야 에이 먹고 죽자 죽자 아 야 고기 구워드릴게 고거 구워드릴게 아이고 많이 드시네 아 아 여멘아 나 진짜 조금 취했나보다 이런말하면 좀 그런데 아 아 미안해 근데 할 얘기는 좀 해야겠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하하하 왜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만 하면 유튜브 조이소 안 나온다고 나한테 아 진짜 짜증났어 아 한 잔 더 하고 얘기하겠네 하하하하 아 아 리알이 좀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 나 속상했어 너 때문에 아 아 너 조회수가 왜 그래 도대체 하하하하 여멘아 나도 솔직하게 하나 얘기한다 하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녹화할 때 자꾸 내 나이 가끔씩 어 놀리는데 그러지마 우리 엄마 뭐 한 줄 알아 하하하하 미호야 너 인터넷 사람들한테 나이 말하지마 20대라 그래 20대 이런다고 하하하 나 진짜라 아니 근데 누나가 30대인 걸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좀 솔직하게 말한거죠 뭐 가끔 손님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야 니아랑 저랑은 사장님 유튜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말이 안되는구만 마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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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쉬쉬 뒤에 손님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뭐 불만있어? 여기 백만 유튜브 인기가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돼! 유튜버가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이고 이미지가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가 호팅하면 안돼! 니 얼굴 보고 놀라셨잖아! 얼굴 봐봐! 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사인 맞고 싶냐? 여미님한테! 내 허락받아! 내 동생이야! 아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아 이제 식사하자고 아 필요한거 있으면 더 시키라고! 어 맛있는거 근데 여미는 아까 왜 나 포카츄 돈까스 들었을 때 왜 꼽줬어 여미는? 어 진짜 쓰레기 하네! 왜 그렇게 아까웠어? 어? 아이 장난이죠 장난! 많이 드세요! 아휴 여미는 싫다 아이 그만 드세요 이제 그만!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화장실로 갔다올게! 아휴 나도 오줌 마려운데? 아휴 하휴 니가 앉아는 안되겠는데? 아휴 계산하고 그냥 빨리 가버려야지 이거 너무 취했다 너무 취했어 여기여 저기여! 계산이요! 오신다 오신다 아 여기 아휴 네 아휴 아휴 뭐야 20만원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여 여기여 코카드 아 빨리 가버려야지 저기여! 저기여! 아 사장님 계산하신거에요? 저희여! 꽃등심 1인분 포장이요! 계산 2분이 하실거에요! 포장하면 어떡하냐? 원래 고기도 먹고 와야지! 포장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가자 가자 아 리아는 왜 안와? 같이 가야되는데 너무 취했어 오늘 좋은만남 좋은자리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어 나중에 회식은 없는걸로 하게나 아 안녕하세요 당근님 왕코가 잉혜민이랑 똑같이 와 코가 잉혜민이랑 똑같이 아 맞아 엉기현 그자식 왕콕이긴하지 아 라면아 좋다 좋다 집에 잘가 라면아 널 집에서 살래 우리 다같이 자자 진짜 안돼 그건 날이 춥다 어 어 나 이대로 개권에서 삼도일지도 몰라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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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이 집일 텐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으에에에에에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름 많이 해켜주와라 진짜 많이 취했구만 응 집은 잘 들어갔겠지 뭐 토하거나 뭐 왜 안 가고 있어 여기서 집이 어디였더라 아이 진짜 다 질술 안 먹어 여러분들 저는 집에 돌아가볼게요 너무 춥네요 아이고 좋아요 부탁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 왜 안 가?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안뇽옹